아주 오래 전에는 우리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나올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관광비자 한 달, 석 달 이 정도 비자 받을 수 있고요. 이 비자를 얻는 길도 굉장히 어려웠죠. 브루크를 통해서 천만 원 정도의 값을 지불해야지 그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지불하고 한국에 나아서도 한 달 혹은 석 달 후면 불법 체류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요즘 나오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죠. 어머 그런 일도 있었는가? 요즘 나오신 분들은 너무 행운이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불법으로 가슴 졸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라는 것이 어느 누구도 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용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조금 이용하기도 하죠. 싸게 주려고 하고 임금도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뭔가 싸게 주고 또 일한 돈을 제때 지불하지 않는 그래서 임금 체불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1년, 2년, 3년 이런 거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이것을 하소연할 데가 없고요. 그러면 주인은 그러죠. 가서 고발해라. 그러면 내 신분이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이런 어려운 때를 지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에 오셔가지고 일하시면서 한 달 이상으로 임금을 일한 돈을 못 받은 적이 없는 분 늘 일한 만큼 다 돈을 받으신 분 손들어 보라고 했더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임금을 떼인 경험이 있는 거죠. 그 정도로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으로 체류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불법 체류인 분들은 정부에 신고하고 중국에 들어가시면 재입국 허가서를 주겠다.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한국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길이 막역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재입국 허가서라는 이 종류를 가지면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2006년 4월경이었죠. 그런데 이때 수십만 명 불법으로 체류하는 우리 중국 동포들이 이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환호성을 지르면서 중국으로 들어갔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망스렸어요. 눈치를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왜 그렇죠? 정부에서 과연 우리가 다 들어갔을 때 다시 나오게 할까? 재입국 허가서라는 종의가 효력이 있을까? 그거를 못 믿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망스렸습니다. 언론 결정을 못한다는 것은 정부 말을 못 믿는 것이고 그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정부의 말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정부의, 정부를 신뢰하는 것이고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지금 만약 우리가 모두가 불법 체류자인데 정부에서 자,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은 중국으로 들어가시면 재입국 허가서를 드릴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발표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들어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실현하지 않는 게 없고 정부에서 하는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재입국 허가서를 가지고 들어가신 분이 못 나왔습니까? 나왔습니까?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못 믿어서 못 들어가신 분들은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때 들어가서 나오신 분들은 저렇게 합법이라서 나고 월급도 차이 나고 저렇게 편안하게 한국에서 뜬 뜬거리면서 사는데 나는 그 말을 못 믿어가지고 지금도 불법으로 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하는 말대로 했어요. 만약에 지금 그런 제도가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불법 체류자라면 그 말을 그대로 바로 하겠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한국 정부가 하는 일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신뢰가 가면 그 말을 존중합니다. 그 말을 중시합니다. 그 말을 마음에 담아서 그대로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가지 않으면 그 말을 듣기는 하여도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그 말을 중시하지도 않죠. 절대로 그 말을 따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그대로 다 따라하죠. 순종하죠.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시죠. 메시야로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이 자는 내가 보낸 사람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한낮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가 너무나 참남하다. 이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이 바리세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해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36절로 3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를 합니다. 어떻게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36절에 보시면 제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하나 풀어 하잖아요. 이렇게 풀어 하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혼자 성경을 읽을 때도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읽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36절에 앞에 보시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소를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이가 있다고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얘기했죠. 누가 증거했습니까? 세례 요한이죠. 이 말씀은 나를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이가 누가 있다? 요한의 증거가 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는 누가 증거한다? 요한이 증거한다. 두 번째는 보세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 사람의 말은 변할 수가 있는데 믿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증거다 이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 1, 사역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두째 줄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내가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셔서 하는 그 일 이것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게 있어요? 너무 많잖아요. 기적과 표적과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바다를 꾸짖으시고 너무나 많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이 일이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7절에 보시면 누가 자신을 증언한대요? 나를 보내신 누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내가 보낸 아들이라고 친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첫째 누가 증거한다? 요한이 증거하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사육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야. 주님께서 여러 곳을 통해서 이가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제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가난 혼인자 지대 포도주를 변화시키고 38년 된 병자를 낳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사마리아 여인 사건 등 너무나 많은 일들을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하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제가 이제 기적과 표적을 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때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아무도 안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것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 증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그때는 2000년 전에는 병원이 많이 없으니까 많이 조금만 아파도 기도하면서 나한테 지금은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의료기술, 과학기술 너무나 많이 발전시켰잖아요. 그렇죠? 감기 들었는데 병원 가서 약 먹으면 금방 낫는데 무슨 혹이 있다 병원 가서 수술하면 낫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아주 지혜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병원 가면 되죠. 그러나 이때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처음에 한국 정부의 말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10년, 20년 지나고 났더니 한국 정부에서는 발표한 정책을 그대로 시행한다. 그래서 그 말은 그냥 믿으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에서 들어올 때 3시간 기초법 공부해야지 외국인 등록증 준다. 이러면 어째요? 그대로 하잖아요. 따라 하잖아요. 정부의 말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죠.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많은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들이 그 대단한 증거를 가지고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 38절로 4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니까 모세 오경도 있었고 시편도 있었고 많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읽고 듣고 39절에 보면 연구까지 하잖아요. 성경을 연구해요.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증거하는데 이걸 다 말씀은 다 알고 모르는 게 없는 이 사람들이 왜 메시아를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38절에 있죠. 그 말씀이 어떻다고요?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아요. 들어요. 머리로 지나가요. 이 말씀이 내 속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품고 있는 거죠. 내 안에 그 말씀을 모시고 있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살아있고 운동력 위해서 자유의 어떤 날선건보다 예리하여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에게 영향을 준다고요. 나에게 주님의 역사심을 깨닫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한다고요. 어찌 그 말씀의 위력을 내가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씀은 알아요. 들어요. 연구까지 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품고 있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38절에 보죠.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품지 않고 모시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합니까? 이 말씀이 나를 찌릅니까? 이 말씀이 내 생활에 영향을 줍니까? 이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날마다 발버둥치며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기는 해요. 알기는 해요. 그러나 퉁치고 건너갑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합니다. 보내신 일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말씀 알고 연구까지 해요. 연구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속에 없다고요. 내 심령을 움직일 수 없다고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날마다 읽고 있습니까? 묵상하십니까?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 늘 뵈기 싫어가지고 용서할 수 없지만 그 말씀 생각해서 그 사람 용서하고 용납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어때요? 있죠.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믿지 않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성경을 다친 마음으로 읽었다. 그들은 성경을 읽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읽은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논증을 찾고 자신의 신앙을 해명하기 위해서만 읽은 것이다.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기네들의 사상을 사랑하였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마음을 열고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자기 생활에 이용하려고 읽었어요.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할 자기를 변화하고 자기를 높은 자리에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읽었다고 바클레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 사회는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칭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구약 성경을 연구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사회에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율법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이 시대에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죠. 연구하죠. 아는 척하죠. 기도하는 척하죠. 그러나 자신의 목적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앙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 내 자리가 출세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얼마나 고개한 사람이고 얼마나 지식 있는 사람인가를 표현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 주님 정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요.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믿는지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나를 주도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찌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날마다 말씀은 읽는 자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장 이상은 성경은 들여다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머리로만 지나갑니까?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해 애타고 죄송하고 눈물 흐려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진실한 성도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한중사랑계에 와야지 좀 이 사람 저 사람도 만나고 우리 동포사회에 우리가 중심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 가끔씩 들러주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랍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교회를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이용하는 자도 있고 사랑하지 않는 자도 있지만 진심으로 믿는 자도 우리 성경에 보면 곳곳에 있습니다. 누가 보건 보시면 그 심용원과 안나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정결의식을 할 일을 받으러 올 때 바로 알아봤잖아요. 그리스도다. 알아보죠. 왜냐하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가리키는 것에 내 눈이 가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오. 신앙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충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주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한복음 5장 45절로 4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모세의 글이 있습니다. 이 모세의 글은 모세의 오경이죠. 창세기 추레기, 레이기, 민숙이 신명기. 이 모세의 오경을 모르는 유대인은 없습니다. 모세의 오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예수 그리수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숙이 21장의 노뱀사금도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명기 28장의 선지사가 일으킬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등등등 곳곳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글을 읽고 아는 자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 거죠. 믿으면 받아들이죠. 믿지 않는 거죠.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면 너희는 신앙인이 아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야구부스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으로 구원받지는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행함이 있다는 거죠. 믿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으시죠? 묵상하시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사실은 믿지 않느냐 한다죠. 진심으로 믿을 수 없었던 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1절로 4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4절까지죠.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하여서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믿는 척하는 거잖아요. 자, 믿는 척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까? 자신의 영광을 구합니까? 여기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얼굴을 세우는데 급급했습니다. 내 입장을 세우는데 급급했습니다. 내가 인정받는데 급급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것에 현안이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합니까? 우리 한중사랑계회라는 공동체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직장이라는 공동체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내가 욕먹을 때가 있어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불편해도 내가 욕을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거를 견디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기분 나쁘면 안 돼요. 내 욕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도 누구한테 어떤 소리 들었다고 어떤 사람은 자기야, 목사님 저 일 못하겠어요. 나 이런 소리 듣고는 일 못해요. 자, 누구 영광을 구하고 있죠?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자기 영광에 취해 있는데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없는데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는 것이요.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 기분 나쁘면 당장 그만둬요. 내 얼굴 손가락질 받으면 당장 그만둬요. 일터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지역장 직분 뭐 할 거 없어요. 당장 그만둬요. 무엇을 위하여 교회에서 충성하는 척 했을까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다는 거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예수님은 목숨까지 바쳤잖아요.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것이 진실한 성도의 자세인데 기분 나쁘고 욕먹고 내 얼굴 깎이고 힘들고 어렵다고 당장 그 직분을 허락해 생각하고 당장 벗어 던질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내 입장을 위해서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자리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자리 차지하는 게 힘들어. 벗어버리죠. 당장 벗어버리죠. 욕먹어. 당장 벗어버리죠. 진실한 성도는. 진실한 성도는. 내 욕먹어도 괜찮아. 우리 주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20년 동안 이 자리에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진실한 성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민들레 헬시처럼 얼마나 전국 각지를, 중국 각지를 날아다닙니까? 붙을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지금의 모양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그 가운데 정말로 참되게 주님을 예배하고 정말로 참되게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욕먹어도 힘들어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주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중사랑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이 그 안에 가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참된 제자의 자리에 참된 자녀의 자리에 여러분들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 안에 하고는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서로 자기 살랐다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데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신앙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그 투자하는 시간이 가치 있고 복되고 생명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우리 교구장들하고 나누는 거 있죠? 오늘부터 동참하시고요. 함께 모여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직분자로 세워지면 그 교회는 깨어져요. 왜냐하면 상대방 얘기가 다르고 내 얘기로 주장해요. 끝까지 생명 다해 주장해요. 그래서 교회가 싸우고 분쟁하고 법정 소속까지 가고 하나님 나라가 욕먹고 하나님 욕먹고 그렇게 하는데 앞장서는 자를 세울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참된 제자를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제자훈련, 사회훈련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참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목숨 다하여 헌신하는 제자들로 세워지는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